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비걸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완전 완전 신나는 날이에요. 일단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이런 분도 모르고 박수 치고. 오늘 제가 진짜 한 300만 원은 썼나? 진짜 한 그 정도 쓴 것 같아, 이 브랜드에. 바로 르루레몬입니다. 제가 이거 사면서 항상 룰루레몬은 나 VRP로 어떻게 안 해주나? 관리 안 해주나? 나 진짜 맨날 나올 때마다 사는데 진짜거든요. 신상품 나올 때마다 사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 룰루레몬에게 가서 다 했나 봐. 진짜 너무 좋잖아요. 룰루레몬 연락이 와서 지금 신상품 나온 거 구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청담매장에 구경하러 가게 됐습니다. 너무 신나. 여기 이 색깔별로 차르르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다 룰루레몬 렛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벌에 한 13만 8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한 번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것만 해도 얼마일까요? 근데 끝일 것 같지? 안에 더 있어. 열,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열다섯 개입니다. 그다음에 스쿼트가 있죠? 이것도 역시 룰루레몬 제품입니다. 여기다 이제 브라탑도 있어요. 7만 8천 원 이 정도 하는데? 넷, 다섯, 얼마예요. 제가 찐사랑입니다. 여기서 이거 다 협찬해 준 거 아니냐고요? 뭔 소리야. 룰루레몬은 애초에 협찬을 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진짜 정말. 여기 보시면 모자도 있죠? 룰루레몬 모자. 그다음에 룰루레몬 헤아랜드 되죠. 이거 진짜 좋아요. 짜잔. 이렇게 해서 입어봤어요. 어때요? 이쁘죠? 진짜 너무 편해서. 이거는 이따 가서 얘기하자. 가볼까요? 진짜 오늘 토요일인데. 차가 너무 막혀요.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다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토요일에 다들 아침 10시 36분부터 어딜 그렇게 가시는지. 저는 보통 이 시간에 침대에 있거든요. 전 꿈나라에 가 있는데. 오늘 제가 룰루레몬 매장에 와 봤는데요. 여기 성당 플래그시 스토어인데. 진짜 넓고 진짜 예뻐요. 근데 여기 좀 할인하는 데인가 보다. 할인해서 13만 5천 원. 근데 알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되게 어. 무슨 레깅스 하나에 10 몇 만 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한번 입어보면. 제가 왜 15벌이나 갖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룰루의 여기 레깅스 존입니다. 여기에 룰루의 모든 레깅스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먼저 신제품을 보러 왔으니까. 제가 에듀케이터님을 모시고. 한번 신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들어볼까요. 왜냐면 저도 신제품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에듀케이터님. 기존에 혹시 저희 브랜드꺼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진짜 이만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원더트레인. 원더트레인도 조금 갖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미 많이 입어보셨네요. 그래서 조금 소재의 차이나 기능의 차이를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크게 4가지 원단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아래에 보시면 원단 이름이 쓰여 있어요. 룰루 원단이라고 해서 입으셨을 때. 그냥 진짜 편안하게 쑥 들어가고. 안 입은 거 같은 느낌. 안 입은 느낌. 진짜. 그래서 요가하실 때 방해받지 않고 입기에 가장 좋으시고. 옆으로 가보면 럭스트림 원단이라고 해서. 다용도로 입으실 수 있고.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려요. 이유는 마모에 조금 더 강하고. 매끈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요것도 많이 찾으시고 계시고. 일단 조금 더 쩜쩜한 느낌. 언라인보다.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 잘 잡아준다.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에볼록스 원단이라고 해서. 저희 원단 중에 가장 충분히 개발된 원단인데. 맞아요. 이거. 안에 만져보시면. 속감이 굉장히 시원하고. 밖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복원력이 굉장히 좋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짜 스쿼트 같은 거 해보시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훅 잡아서 일어주는. 일어내주는. 그런 느낌이 든가 봐요. 진짜. 입어보시면. 입고 있다. 이렇게 살짝 해보시면. 저 맨날 스쿼트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따 꼭 입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눌룩스 원단이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눌루 원단이랑. 에벌록스의 중간정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눌루처럼. 얇고 편안한데. 안감이 시원하고. 복원력이 좋아서. 자기능으로 입으실 수 있고. 이것도 입어봤어. 가장 이제 동양 여성들이 잘 만든 게. 24인치 아시아핏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아시아핏 같은 경우에는. 미딕이랑. 무릎의 위치. 발목의 위치가. 동양 여성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핀간이 다를 수도 있고.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선. 송정을 해줍니다. 룰루레몬에서. 스토어에서는. 저희 제품 다.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근데.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면. 그건 안 되죠? 그. 저희 스토어로 가지고 오시면. 아 맞아. 그것도 돼. 맞아 맞아 맞아. 2층에는 남자꺼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이 팔뚝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카메라 켜라고 했어.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팔뚝이에요. 이거 꼭 룰루레몬 매장 오셔서. 한번 팔짱 껴보세요. 내가 보면 이거 명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제품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가는데. 굉장히 섹시해. 와 장난 아니네. 너무 장난 아니다. 어제 운동화 도약이 있다. 어제 진짜 스쿼트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게 그거예요? 네 맞아요. 원더 트레인. 이게 원더 트레인이니까. 일어날 때 훅 잡아주는 그 느낌. 그니까. 오. 뭔지 얘기해. 아 여기서 잡아주네. 맞아요. 숨 올려. 아 여기서. 아 이게. 아 너무 너무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여기서 속 올려주네. 홀. 이거다. 이거다. 저 이제 퇴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넘어감던phabetàegt스. 그래야 하나 fala. 보고PR答理한 것 같아요. 점심 때는 멈춤라고 요리할 때.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라서 줘서는 doit BBQ suburban 안아ρ kanth branch. 뒤에서 크로스 라이너로 그려줄 수 있어요.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할 때 여기 근육이 진짜 잘 갈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괜찮다! 네, 화사일로예요. 아니,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컬러 봤을 때 너무.. 너무 트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솔직히 또 운동할 땐 이런 컬러 입어줘야 또 운동하는 맛 나거든요. 너무 예쁘다! 룰루레몬에서 방금 오늘 입어 갔던 착각 도착장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지금 받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켓은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제 돈으로 살려고요. 진짜! 보통 이러면 선물 안 주면 안 살 것도 한데 왜냐? 난 룰루를 사랑하겠다. 찐사랑. 오늘 룰루 신상품 구경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룰루 신상품 구경해 주시고 선물까지 주신 룰루레몬에게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입고 필라테스 하는 영상도 찍어볼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렇지. 천천히 내려오시고 놓으시고 여덟 놓으시고 한쪽 다리 더 올려주고 천천히 차올라가세요. 그렇지. 가슴은 고개 뒤로 꾹 너무 좋았어. 짜잔! 오늘 이렇게 해서 룰루의 언더 트레인 팬츠를 입고 운동해봤습니다. 근데 라인이 진짜 응. 오! 쌤 힙! 엉덩이가 한쪽 손까지 잡아주는 랭신은 잘 없거든요. 어 이게 확실히 확실히 이거 스쿼트 할 때 여기 요! 요! 요 부분! 맞아. 엉덩이 아래 손까지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양쪽 발란스가 되게 잘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도 뜨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입고 계신 건 또 룰루레몬이거든요. 이거 맞추면 절대 진짜 우리 안 쪘다. 우리 진짜 안 쪘는데 진짜 쌤도 언라인을 입고 계시고 저는 이제 원더트레인으로 오늘 입어봤습니다. 룰루레몬 시스터즈가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좋아 좋아. 색도 아주 예쁘죠? 좋아. 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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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